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문제가 위급 상황에서 받아줄 병원이 없는 겁니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찍부터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다.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몸 조심하시고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위급 상황 빠지게 되면 경증 환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nbc가 여러분들 어젯밤에 한 건데 세계 최고의 한국 의료는 누가 망쳤냐? 응급실 앞에 유족의 절규. 여기 육종암 환자 남편입니다. 7년간 다니던 병원이니까 그냥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사람이 꼬부라지고 죽어야지 받아주는지. 응급실이 환자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가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받을 수 없으니까 이번 의료 사태 이전에는 대부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전공의들이 있으니까 이제 전공의들이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의료센터의 환자 처리 역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 중증 환자를 엄격히 구분해가지고 그냥 중증 환자 외에는 다 뇌출혈도 다 경증 환자인 겁니다. 암도 다 경증 환자고 그냥 심장이 멈추는 정도만 중증 환자인 겁니다. 그 환자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응급센터에는 전공의들이 빠지고 난 다음에 전문의들이 당직을 쓰고 낙근무를 하고 해가 전부가 거의 탈진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받다가 여러분들 또 의료사고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받아줄 병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했는데 완전히 초를 다툰 환자인데 16km를 이송해가 여러분들 경기 성남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이의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강남이 얼마나 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까? 삼성종합병원 아산병원 그 다음 뭐죠? 연세세브란스 여러분들 병원까지 다. 서울 강남구에 여러분들 환자가 발생했는데 경기 의정부까지 45km를 여러분들 이송해가 응급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여유가 있고 가장 여러분들 의료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도 응급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응급실에. 응급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45km 여러분 이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환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제 발생한 이야기인 겁니다.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겁니다. 받아줄 병원이. 지금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 번 강조했고 제가 강조했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방송을 내보낸 다음에 의료 현장에 계시는 의료진들이 올린 글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보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다 예상을 한 겁니다.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대로. 가장 먼저 약한 고려에 해당하는 응급실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담당 관리들은 끝까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죠.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게 다 경보 사인인 겁니다.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이 한 분이 장례식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현직 장례 지도사입니다. 지금 이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인들 중 망가진 의료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만 운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미안하다 죄송하다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들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이분이 김HOLA 분이 말을 꾸며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가장 여러분들 장례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가족분들이 미안해하는 것은 제대로 언급 조치를 받았으면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장례 지도사의 이야기인 겁니다. 의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아주대 병원은 마취의사가 사직을 해서 수술방을 제대로 열 수가 없답니다. 외과 수술을 하거나 내과 수술할 때면 항상 마취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니까 지난달에 전신마취로 수술해야 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고 일단 11월에 수술날을 잡아놓고 될지 안 될지 보자고 했습니다. 그날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마취 전문의 일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참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MBC 여러분들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모니터링한 가운데서 환자가 남긴 글이고 조금 전에는 장례 지도사가 남긴 글이고입니다. 이거는 장례 지도사가 남긴 것이고 이거는 환자가 그 어떤 여론조사부터 여러분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당사자들이 남긴 글인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업체의 외국인 근로자가 간질 정상을 보여서 사업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을 검사해 줄 병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30군데 넘게 전화를 해봤는데도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번 정부 정말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장례사, 수술 당사자,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분. 완전히 다면적으로 현재 의료 사태를 볼 수 있는 아주 여러분들 귀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대중의 편성해가지고 의사들한테 돌팔매를 던졌던 분이 이 공병호TV에 여러분들 의료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야 저게 지금 상황이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이해해가지고 마음을 바꾸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현장정보거든요.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현장정보인 겁니다. 이 또 환자의 여러분들 보호자입니다. 제 남편은 육종암입니다. 응급실 가는데 다 시간 기다렸다가 응급 조치만 받고 협력병원으로 보내고 협력병원에 가면 말하고 말한 것이 좀 다릅니다. 결국 산소호흡기까지 달고서 부산까지 왔습니다. 부산의 종합병원도 초진이 아니라 안 되고 병실이 없다 하고 부산대는 수술했어도 항암은 안 했다고 안 받아주고 다른 병원은 교수님 파업이라 진로 안 된다고 하고 그럼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경남 1원에서 아마 게시문 같아요. 제가 상상할 때는 지역병원에서 안 되니까 부산에 여러분들 갔는데 부산의 병원에서 응급조치 취하고 이런 협력병원으로 아마 전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정상적인 여러분들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고 의료 전달 여러분들 체계가 제대로 돌아갔으면 다 여러분들 제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거죠. 이거는 뭐 무슨 의료 정책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오해하실 분이 계시는데 실상을 전하는 겁니다. 실상을.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기암 환자입니다. 실제로 위험에서 치료받던 보는 응급실에 힘들게 가도 그야말로 응급처치만 해주고 입원을 안 시켜줍니다. 수술받은 대학병원에서 지방 환자는 다시 밤을 새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동안 환자 컨디션은 바이탈은 당연히 최악을 찍고 사기 환자라 전원도 힘든데 정부도 의사도 고래들 심교륙에 부쩍 환우카페에서도 부고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 말씀이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비우고 현장을 이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보도만 보고 여러분들 제가 파악한 겁니다. 지금 이 보도를 보고 지금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처했느냐 의견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께서 진짜 여러분들 국민들을 생각하게 되면 다른 거 많이 안 하시다도 지금 이 방송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방송 보시게 되면 이거는 공병호가 여러분들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서 제가 논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 의료전달체계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 엄마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지만 대낮에 처음 간 인천에서 가장 큰 병원 응급실에서 거부당하고 다음으로 간 곳에서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정지 상태가 발생했는데 조치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병원을 남을 할 일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지금 뭐죠. 응급센터의 과로드가 여러분들 과로 상태가 발생해 가지고 응급센터가 여러분들 사태에 발생하기 전에 가동률 50%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50%는 살아남겠지만 50%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런데 조작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의로 붕괴인 겁니다. 의로 파고 끝까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데 이 사람에게는 전부를 다 잃은 겁니다. 생명을 잃었는데 그게 전부를 다 잃은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이번에 저희 집 어린 손자가 팔골뜰이 두 군데 발생해서 서울시내 종합병원 일곱 군데를 전전하다가 겨우 한 곳의 병원에 긴급수술을 했습니다. 윤 정권은 이런 심각한 항원을 각성하시고 의로 대란을 유발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신속히 고집스러운 정책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애들 키우는 어머니들이 어마어마하게 긴장할 것 같아요. 어른들은 조심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여러분들 조심시켜도 조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어린이들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신솔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무슨 정치색이나 사적인 얘기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상급병원에서는 암환자 아니면 못 받는다고 그래서 수술도 겨우 잡아놓고 지금 몇 달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정말 응급환자는 치료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오늘 전달하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계명돼 갔다가 의식불명 환자 우선이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입원실도 없다고 해서 결국은 동네 병원에서 영양주사만 맞고 계십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안 손톱으로 차문을 계속 긁으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미친 일입니다. 진짜 남의 일이 아니네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MBC를 여러분들 보고 한 1200명 정도가 여러분들 의견을 남겼는데 그 의견 가운데 제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현장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금 상황인가를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 1200건 가운데 한 10건 정도 뽑아낸 겁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할 때 의료 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팩트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의 여러분들 관료들은 의료센터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MBC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환자 환자 가족 그다음에 장례사 이런 분들이 남긴 자기 이야기 남 이야기 말고 자기 이야기를 10군데 정도 쫙 모아보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지금 언급센터의 상황을 추론할 수가 있고 동시에 언급센터 배후에 전문과들이 지금 차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뭔가 하니까 전공의가 빠진 다음에 전문의들이 당직을 쓰고 과로를 해가지고 언급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5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50% 이하로 가동률이 공장으로 하면 가동률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를 문제가 없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판단에는 언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지금 여러분들 대개 연배가 40초에서 40대 중반인 겁니다. 그 정도 체력도 여러분들 당직을 계속 쓰고 여러분들 밤을 새고 다음 날 이런 풀 근무를 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을 꼴박 새고 밤을 그냥 꼴박 샵니까 계속 환자들이 들어올 거 아닌가 실랑이를 치고 그거 마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낮 근무를 다시 또 해야 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떠난다는 겁니다. 다음 프로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할 겁니다. 왜 떠납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40에 45세 되는 이런 전문의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밤에 당직 서고 낮 근무의 이름들 다시 해야 되니까 도저히 몸을 잘못하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이해 못합니다. 본인이 경험 안 해봤으니까 좀 이따 이러면 하시겠지만 지금 개헌하고 계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 않지만 자기는 뭐가 가장 걱정인 거 하니까 50대 전문의들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밤 당직하고 낮에 근무 못 한다는 겁니다. 체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의사선생님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지만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밤에 당직 서고 그 다음에 낮 근무까지 하면서 견딜 수가 없다 체력이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여러분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현직 의사입니다. 이번 사태를 딱 보고 119 이송문의는 요즘 중환자실이 씨가 말라서 수용 가능한 정도만 받고 위급 환자가 생기더라도 언급실에 의하면 의논할 거 아닙니까 언급 조치가 끝난 다음에 개별가를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될 환자가 있으면 중환자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환자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환자를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중환자실이 씨가 말라 수용 가능한 정도만 받고 그 이상 받았다가는 환자를 죽일 것 같아서 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근무 때마다 2, 3명 정도는 꼬박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언급실 뺑뺑이 발생한다고 계속 욕을 하니까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그를 받게야 119 거절하는 병원과 의사를 모두 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병원과 의사를 모조리 없애버리면 뺑뺑이는 없어지고 환자는 집이나 구급차에 죽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이 의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열악한 상황에서 하루 2, 3명 정도는 생명을 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열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 말씀입니다. 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해 전원이 필요했던 케이스는 5,200건이고 이 가운데 2,700건 정도가 전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생명을 살렸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겠다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에 5,200건 가운데서 2,784건은 응급실을 거쳐가지고 환자들이 여러분들 관련 과로 갔으니까 생명을 건졌을 것이고 여기에 273건은 전원을 못했다. 그러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겠죠.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전원 요청 환자 259명 가운데 부산 시내병원에 수용한 환자는 153명 59.1%에 불과했다. 77명은 울산 경남으로 전원되고 29명은 그 밖의 지형으로 이송됐다. 올 4월 달에 부산에서 복합골절과 혈관 소상이 발생한 29시 환자의 경우는 19곳을 수숨한 끝에 경기 남부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지금 이렇게 공개 자료가 나와있네요.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건졌을 가능성이 높고 전원 취소된 것도 굉장히 많네요. 전원 자체가 아직 불가능했다니까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서 아까 장례 지도사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하고 왜 나왔냐 현직 장례 지도사가 이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쁜 요즘입니다. 정부에서 시시하겠죠. 시시하지만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족들이 미안하다 죄송하다 왜 전원을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이 작동했으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가 작동이 됐으면 273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건질지 못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장례 지도사는 전혀 모르죠. 그냥 현장에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보를 다 종합하니까 상황을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러면 의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270명 가량은 응급실에 발만 동동 구르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소송을 제기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죠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하거나 이렇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뭐 의사분들이 이해도 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 제 자신이 좀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반듯하고 이렇게 제 연배에 비해서 때가 좀 덜 묻은 경우죠 사람이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의료 콘텐츠 내보내면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뭡니까 구독하다가 여러분들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이런 것을 외면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방송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전혀 안 하니까 나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273명이 죽었다 이야기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을 알고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이번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져야 될 거점 대학병원의 역할이 한 개의 달에 권역 밖으로 장거리 이속되는 환자가 상당수다. 거점 대학병원의 역량이 한 개가 왜 발생하냐 이야기죠. 응급실 의료인력이라면 최소 50에서 80% 차지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철수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273명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겁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하자면서 의사가 돈을 더 얹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병원으로 이동되지 않은 270명 가량은 응급실에 발망 동동 구르다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칼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렇게 방송이 나가서 콘텐츠가 쌓이면서 그동안 여러분들 저번에 다른 생각을 가졌던 분이 의료사태를 새롭게 보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보람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